안녕하세요. CEO톡 120회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공기청정기 클레어 회사의 이우헌 대표를 모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고피디님은 자리를 비우셨고요. 오늘 저하고 두 분의 일을 MC, 세 분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8.15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 있는 임수열이고요. 한 번씩 소개하시죠. 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교사 문은주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일사국리의 덕수의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TNS 그룹의 이우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ATNS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네, 저게 영어로 좀 깁니다. 그게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앤 솔루션즈 그룹이라고요. 네, 네. 진보된 기술과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획 그룹을 붙이면 계열사가 많은 이런 재벌 그룹을 인상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전문가, 기술적인 전문가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런 의미에서 그룹을 붙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 회사 이름과 관련해서 또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클레어, 공기청정기 클레어를 판매하시는 ATNS 그룹의 회사 소개를 좀,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오, 화질이 좋은데요? 지금 되죠? 오, 화질이 좋은데요? 오, 화질이 좋은데요? 옵몸 고향 Scream 옵몸 고향에서 만날 밤 이 세상에 아니요. 매일 하늘 amis요, 클레어 제 시간입니다. è recibir 오, 클레어 커피를 마시지 않나요? 커피를 마시지 않나요? 커피를 마시지 않나요? 잘못하면 마시지 않나요? 진짜 맛있네요 저기 수동으로 돌아가나요? 원하는 방향으로 도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에르 클레어 분홍색도 있네요 저거는 하반기에 출시된 컬러만 맞춰놓은건데 스팅 노래가사 같네요 스팅을 도와줘요 스팅 스팅노래에요? 스팅노래에요? 설마 이노래도 스팅노래인가요? 플라스마 아이온이저 E2F 필터 하이 이즈에 필터 에피션시 마의로 스팅노래인가요? 스팅노래인가요? 이거 스팅노래인가요? 스팅노래인가요? 아이온이지만 아 toutes econom. 성함을 지키는 좋음이 좋게 보인다 이따가 말씀하실 때는 저쪽을 보시면 아주 화면이 잘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했을 때 보여주셨던 영상들인가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네요. 펀딩 받은 돈보다 만드는 돈이 더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공이 날아왔는데요. 토크 하시다가 정말 재미있거나 좋은 얘기하시면 청중들이 던집니다. 공을 많이 맞으셔야 좋아요. 색깔은 관계없네요. 색깔은 상관이 없는데요. 많이 만시해줬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딱 시작부터가 매수시장보다는 글로벌을 겨냥한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처음에 이걸 기획하시게 됐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일단 저희가 포지션하는 시장은 지금 코에이니 삼성이니 엘지니 이런 데에서 주로 대기업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거실용 공기청정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 공간, 침대 머리마치나 책상 위나 자동차 안이나 아니면 업무 공간이나 이렇게 개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시장 그쪽에서 좀 선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공간에 적합한 그런 디자인과 기능성을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제품을 기획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기획하는 와중에 뭐 어떤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어떤 산업자원통상부, 미래부 이런 공공기관에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한번 하나하나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좀 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ATNS가 창업하신 게 아니라 인수하신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 ATNS그룹은 2002년도에 제가 IT 컨설턴트로 일할 때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그때 진행하던 IT 관련된 컨설팅 업무는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SI나 이런 인력 베이스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 사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좀 추가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전에 추가한. 그러면 회사를 직접 창업하신 거고 그 창업하시기 전에 하시던 일은? 그 SAP라는 독일의 ERP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셨군요. 컨설팅 업무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 공기 청정기 라는 사업도 이미 레드오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본격적으로 꼭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단 저희도 이 제조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이슈하고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고 저희가 뛰어들었을 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적합한 어떤 그런 운동장에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거실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레드오션이지 요즘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1인 가구 대상의 소형가죠. 이쪽 시장은 저희가 뛰어들 때는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제 이거 다 하고 뛰어들신 것보다는 사업을 찾고 찾고 찾으시다가 적합한 분야를 찾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10년, 지금 한 15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진행을 하면서 컨설팅 업무도 하다가 어떤 유통 쪽도 제가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그 비슷한 업무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해보고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유통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도 해보면서 하드오 쪽을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자동차 그룹 쪽에 컨설팅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어떤 분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많이 높았고요. 금융하고 유통 이런 데보다는 제조 쪽이 컨설팅하면서 만나신 분들도 좀 많이 순진하시고 굉장히 좀 솔직하시고 좀 다혈질이기도 하시면서도 좀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업무 맞으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요즘 얘기하는 거는 제조업은 좀 기전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국가 정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화두로 나오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요즘 최근 한 2, 3년 그 이전일 겁니다. 아마 제가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는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동향이 메이커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동시킨 IoT하고 연동시킨 어떤 하드웨어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운동들이 많이 발전하고 거기에는 또 3D 프린터라는 어떤 한 축이 또 그거를 하는데도 큰 일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를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좀 조금 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사업들이 돌고 돌다가 다시 제조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을 세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뛰어들더라도 제조업을 영위를 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내는 데는 제조업만큼 사실은 좋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원력이 더 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움직임도 그렇고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면 예전에는 소셜 쇼핑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점차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IoT까지는 진행 갔다가 O2O니 이런 IT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추세를 본다면 아마 제조업으로 다시 이렇게 턴하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이라는 게 꼭 직접 공장을 가지고 직접 제조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OEM을 통해서 하더라도 자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 그걸 판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제품에 대한 기획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를 상품화하는 데까지의 어떤 기술 개발 그런 정도까지만 있어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거는 인도든 중국이든 어디든 많이 있으니까 사실 나중에 킥스타트 얘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킥스타트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 우리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200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창업이나 창업 멤버에 기술을 하셨다가 2009년도에 조인호 대표님에게 인수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창업 당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CEO가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 같은 거 이런 교훈은 다른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 주실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 과정이라는 게 사실 조인호 대표라는 분하고 저하고 공동창업을 한 거였고 처음에요? 그분은 경영을 맡아서 진행을 하신 거고 저는 사실 컨설팅이나 이런 엔지니어 분야에 실제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려운 시기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2009년도가 아마 IT 쪽 그때가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인호 대표가 조금 아 그러면 나는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 코스트로 회사에 있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 실제적으로 네가 일을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자기는 한 발 빠져서 다른 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스무드하게 서로 조직을 위해서 양보한 이런 경우인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까요? 어떨까요? 다른 데는 되게 이렇게 갈라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서는 회사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한 7년, 8년 저는 그 이전에 조인호 대표는 제가 예전에 LG에서 일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동료이기 때문에 전자에서, CDS에서. 저는 LG 그 당시에는 EDS라는 회사예요. 지금은 CNS. CNS요? 네. 거기서 일할 때 만났던 동료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좀 어떤 유대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형성된 사이였고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렇게 충돌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공동 창업해가지고 갈라지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과정에서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신뢰를 더 다지기 위해서 하셨던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건 없었죠? 그때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바뀌었던 분위기는 이전에는 이제 인력이 이제 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기반의 회사였는데 이제 제가 취임을 하면서 해외의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수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하는 사업을 좀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좀 고 라이센스 매출 볼륨 만큼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조인호 대표가 좀 양보를 해줘서 회사에 재무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그 부분을 R&D라든가 기술 개발 쪽으로 좀 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분위기로 전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성장의 보람 또는 이제 오르는 매출 이런 거 말고도 또 가장 보람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고용 쪽이 제일 사실은 좀 보람이 있어요.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도 고용 창출이지만 좀 신입사원 때부터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저희 회사의 기술을 같이 익히고 노하우를 같이 익히면서 성장한 친구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명성을 얻어가면서 역할을 할 때 뭐 그럴 때 좀 많이 아빠 같은 마음인가요? 좀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신입 직원들이 와서 떠나지 않고 근무하고 있나요? 아니면 떠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는 떠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중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 보면서. 네.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그러면 매출이 되니까 처음에 자본금이 1억, 2억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굴러갔으니까 증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경영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배경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면 작년도 총 매출 중에서 보면 요거요. 클레어가 매출 비중이 꽤 되더라고요. 매출 비중이 그때 보니까 한 전체 매출의 40%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인데 불과 2년 만에 요게 이렇게 놀라운 매출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특색을 한번 봤더니 E2F 필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이 좀 독특해서 한국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좀 인정도 받고 또 아까 설명을 좀 봤더니 이 경우는 플라즈마 형식의 필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역량 그 다음에 디자인 역량 그리고 또 어떤 역량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데 뒷심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런 강점 일단은 정확한 목표 시장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 시장을 온라인 판매라든가 아니면 실제 양판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B2C 형태로 직접 고객한테 다가가는 시계 영업을 했다고 하면 아마 아직까지도 그 정도 매출은 달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기업 특판 쪽 시장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B2B죠. 사실은. 그러니까 B2C의 여러 고객을 만나면서 영업하는 것보다는 B2B 담당자를 만나서 볼륨 있게 영업을 하면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좀 성과를 내기가 좀 수월한 점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도 시장의 진입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B2C보다는 조금 단기간에 매출을 좀 성생장을 시키는 데에는 그 영역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제조 원가나 가격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끔 좀 많이 기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B2B라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유통을 대행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기업체 선물을 하는 쪽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갈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특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기업의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추석, 설날 그리고 5월달 근로자의 날 그리고 창립기념일 이게 4대 큰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때가 이제 고르게 1년 중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고기에는 볼륨이 어떤 경우에는 5천 개, 만 개 이렇게 한 번에 수주를 할 때도 있고 그 시장이 있고 또 하나의 시장은 요즘 복지 포인트 같은 걸로 임직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폐쇄몰이라고 하죠. 폐쇄몰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가지고 구매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온라인몰이 있는데 그쪽에 진입을 한다든가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진입을 하셨어요. 배달의 민족도 이게 전에 배민 같은 데도 그런 복지 포인트 몰이 있잖아요. 그런 쪽도 공약하셨나요? 그게 일일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가 잘 모르고요. 알면 다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진입하기가 해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진입하기가 어렵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많을 텐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2014년 3월인가? 2월에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2년 조금 지난 거죠. 사실 좀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런칭하자마자 런칭하자마자 TV 광고까지 했습니다. SBS 공중바 TV 광고까지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그 목표는 사실은 대부분 TV 광고를 했다고 하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했다고 생각했을 건데 저는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서 TV 광고를 우리가 할 정도의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벤더들이 우리한테 신뢰를 좀 가져줬으면 됐다. 우리 물건을 팔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런칭하자마자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그걸 타겟으로 해서 딱 두 달 치고 빠졌습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번 하면서 벤더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어떤 신뢰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때는 광고비가 들지 않고 차라리 밥이라도 한 번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적당한 벤더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초창기에 그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내렸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비용은 지출하셨지만 원하던 그런 목표를 충분히 달성이 된다. 충분히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길에 그렇다면 광고를 했을 때 보통 광고 타임 때라든가 이게 또 이슈가 되잖아요. 골든아워라든가 6시부터 9시 사이나 이런 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통은 오전 시간이나 야간 시간 어떨 때 하는 게 이왕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저는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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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들 있잖아요. 그 프로 바로 직접 로열타임이잖아요. 거기가 특급 시간은 아니고요. A급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제 돈으로 이렇게 100% 투자를 해서 하진 않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업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 지원 벤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나 뭐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되면은 아마 70%인가 80%를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를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간을 그냥 일반 기업들이 제 돈을 내고 다 한다라고 하면 아마 2, 3억 정도 이상은 들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평일 날 끼워놓고 주말에 끼워놓는다고 해도 2, 3천만 원 이내에 광고는 집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주예요? 한 주간에? 사실 그런데 그런 마케팅 리소스를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이 좀 많이 들지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한 번 봤었거든요. 인연이 있으셨네. 여자가 리무신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컵처럼 들고 내리는 장면을 봤어요. 저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 광고를 더 이상 못 보고 잊어버리고 잊고 있었거든요. 그게 깨져서 그래요. 아니면 분실이 될 거나. 지금 일단 이 디자인 자체가 저희가 봐도 아주 심플하고 이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처음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똑같이 제품화를 할 때 어떻게 디자인 작업을 잘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제 친구한테 디자인을 좀 해달라고 외주요? 아니요. 외주도 아니고 친구한테 술 한잔 사줄 때 디자인 좀 해줘.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저도 제조업이 처음이었어요. 잘 모르니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욕은 못 하겠고 그냥 고맙다. 이건 내가 집에서 첫 번째 제품을 잘 가지고 있을게 라고 하고 얘기해도 되나요? 방송으로요? 안 볼 겁니다. 유튜브에 기록은 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망가뜨렸고요. 그리고 나서 시도했던 거는 이제 업체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라우드 소싱이라는 디자이너들을 모아 놓은 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컨셉의 디자인을 해주시면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이렇게 시상을 도는 형태 시상 컨테스트 형태의 디자인을 하는 컨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올려서 저희가 지금 오늘 안 가지고 나온 어떤 이런 원통형 디자인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좀 상용화시켜서 제품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진흥원의 또 디자인 프론티어 사업이라고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디자인화 시켜주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또 받아서 그래서 디자인한 게 이거의 바로 전 모델입니다. 이거의 전 모델입니다. 거기 네모난 거 마름모 아니요. 동그란 건데 이거는 약간 각진 동그란 거고요. 그건 아주 둥글둥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리비전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현재 모델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친구 지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천천히 눈높이를 높여가다가 결국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저도 애고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이 갖는 첫 번째 약점이 처음부터 완벽한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시작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그 단계별로 나왔던 제품들이 전부 본전 이상 어떤 이익을 회수하셨나요? 첫 번째 거는 친구한테 마음속으로 욕하고 저번에 못 빼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제품화가 돼서 어느 정도 다 ROI는 마음에는 완벽히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진전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건 됐다는 거죠. 근데 금형비도 꽤 나오는데 다 플라스틱 금형 이렇게 하려면 사초금형 하려면 몇 천에서 억대가 들어가는데 억대가 들어가죠. 보통 그게 다 나왔어요. 모델이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성공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킥스타터는 미국인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미국에 법인이 하나가 있어서 미국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걸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용하셨나요? 등록 대행을 해서 해주는 회사도 있어서 거기를 미국에 법인이 없다면 거기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저희 미국 주재원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등록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펀딩에 성공이 됐잖아요. 얼마 이게 어떻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죠? 우리나라도는 한 7천만 원 조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기간은? 기간은 저희가 4주 잡았습니다. 4주 잡고요. 근데 실제로는 3일 만에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을 워낙에 작게 잡아서 그건 3일 만에 완료가 됐는데 사실 킥스타터의 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동원식으로요? 네.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정체되는 듯 가다가 마지막에 한 2, 3일 남겨놓고 다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대부분 전형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펀딩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품이 나오면 할인을 받나요? 네. 할인도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펀딩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간과를 했었던 분인데 사실 미국에서 킥스타터나 이런 인데이거거나 이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부나 후원 이런 생각을 도와주는 느낌 으쌰으쌰 정말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와디지나 뭐 이런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면은 그냥 여기는 선주물을 한 대신 싸게 주는 곳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선 좀 높은 것 같은데 정말 미국은 후원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미국은 워낙 인구가 우리보다 6배, 7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후원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걸 59불로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가를 보면 14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반값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결국 밸류라는 것 가치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걸 보면 아마 6만 원 이상이 가치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펀딩에 참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60불로 59달러로 이걸 결정하게 된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조언을 들으셨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미국이 법인을 이용하든지 또 접촉하면서 느꼈던 거 그다음에 아까 곡선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질문이 너무 길어 하나만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서로 얘기하다 보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딩을 하면서 느끼셨던 경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좀 도와주시죠. 질문을 여러 개 구체적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뭉뚱그려서 그냥 당황 힘 없어요. 이 자리에서 끌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게 왜 59불로 했느냐라는 부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킥스타터를 제가 시작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 3년 전인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면세점이 우연히 들려가지고 제품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요거 제품 한 개퉁에 녹색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킥스타터에서 펀딩 받았어요 라는 걸로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뭐지? 누구한테 투자 받은 게 이렇게 제품에서 선전을 할 정도의 밸류가 있는 건가? 라고 하고 그 제품을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킥스타터를 쳐봤죠. 그런데 킥스타터라는 사이트가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뭐 쇼핑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서 펀딩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를 좀 공부할 꿈이 생각했을 때 킥스타터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펀딩을 받았다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밸류를 제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드니까 아 그럼 나는 이제 신제품이 런칭이 될 때는 저기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킥스타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이제 제품을 거기에 이제 끼워 맞췄죠. 그런데 킥스타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장신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공익성을 많이 띄거나 이런 유예 제품들인데 사실 공기청정기라는 그 세 가지 부류에 포함을 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공기청정기로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하면 고객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전에 킥스타터 스태프한테 먼저 잘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뭔가 달라야지 되겠다. 필요할 게 있으린다. 이런 말씀이군요. 뭔가 달라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텀블러형 휴대용이고 그리고 공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 기반의 어떤 디자인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정화기술 자체도 좀 이해하기 쉽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정화기술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화를 하게 된거에요. 제품을 기획을 하게 된거죠. 그래서 제품을 기획을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까지 이제 가게 된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펀딩이 잘 된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가 라는 거를 좀 조사를 분석을 하셨어요. 가격대는 얼마고 어떤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했고 동영상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우리 온라인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스토리라고 하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공식에 맞게 하려면 가격은 요정도에서요. 다음 단계로 뜰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띄워야 되고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감이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동영상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봤던 그 영상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까 비용 문제 그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그렇게 폐지하려면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디자인 작업하고 그것이 또 바이럴이 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잖아요. 공식상 그 공식상대로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필연적인 비용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성공하려면 진짜 돈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이해를 도와드리려면 지마켓의 어떤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으로 검색을 하면 지마켓 내에도 아마 수천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 제품을 고객이 못 보죠. 선택을 보게 되니까 후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프로젝트를 언칭된 다음에는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 만한 트래픽이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픽이 일어나주게끔 하려면 동영상도 매력적이어야 되고 페이지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지인의 힘들도 많이 빌려야 되고 사전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정도 동영상을 만들자면 아마 한 2, 3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정부 지원자금 중에서 마케팅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0%인가 70%인가 정부 지원자금으로 소싱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었죠. 동영상을 만들 때 항상 목적의식이 흐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킥스타트에 올려야지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1분 30초나 1분 이내에 만들어야 되고 그게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서 많이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막상 2, 3천만 원에 돈이 들어가면 이걸 전시회에서도 틀어야 되고 잘라서 페이스북에서도 써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 그럼 길게 만들자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라서 편집을 했습니다.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편집 비용을 추가로 더 들여서 편집을 했고 와디즈에 그 동영상을 올릴 때는 그때는 제가 직접 롱 버전으로 편집 책 보면서 잘라서 제가 직접 편집을 했었고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시켰고요. 그리고 동영상 얘기를 하나를 더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동영상은 기승전결 형태예요. 스토리가 있는 이 제품이 왜 필요하냐라면서 시작해서 제품이 이래서 필요하다 그러니 뭐다 이건데 사실 모바일에서 킥스타터 많이 보거든요. 킥스타터를 딱 켜가지고 동영상 플레이버트를 딱 눌렀을 때 제품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안 봐요. 펀치 그런데 우리나라 동영상 만드는 일반적인 동영상 만드는 업체는 어떤 미갈식 형태의 스토리를 지닌다고 하면 킥스타터나 이런 클라우드 펀딩은 두갈식 형태로 초기에 15초 30초 이내에 제품에 대한 먼저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뒷얘기를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비용은 동영상 비용은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없고 저희는 좀 많이 든 셈이었지만 조금 더 절약을 하시면 절약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있나요? 아니면 해외에 가서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 써서 봤고요. 그리고 킥스타터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금 아쉽지만 동양인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거보다 등장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성공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해외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이나 이런 업체에서 펀딩 받고 제품 안 내고 이렇게 좀 사고를 낸 케이스가 많았죠. 그래서 동양인이 이렇게 제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나 이거 만들어서 죽게 59불에 그런데 제가 못 만들었어요. 약속을 못 지켰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그냥 모험이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저정적인 후원이라고 하는 거고 늦어질 것 같으면 왜 늦어졌다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기다려주는 거고 아까 이제 동영상 만드는 거 했고 그다음에 킥스타터에서 유의할 점 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이제 스토리 만드는 거야 어떤 공식대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는 최대한 영문으로 작성을 할 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것보다는 외국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 영문으로 작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쪽에 맡기는 게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사전에 저희는 좀 촉박하게 진행하느라 진행을 못했는데 사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런칭을 언제 런칭을 할 거다라고 사전에 한 두 달 전에는 미리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메일을 등록을 해 준 사람한테는 아주 킥스타터 특별가보다 더 싸게 줄게 라는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픈 한 1시간 전에 메일 발송을 해서 딱 1시간만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슈퍼홀리버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건이 먼저 솔드하게 되게끔 해서 목표 금액을 빨리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매진 임박 이런 거에 대한 홈쇼핑의 전략이죠. 효과가 좋거든요. 그거를 오픈 전에 너희들한테만 주는 혜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마케팅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론 홍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문사나 어떤 이런 미디어 같은 데에 미리 기사들을 노출을 시켜놓고 우리 제품은 미리 이런 데서 조명을 했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야라는 것을 기사 어느 기사에 나왔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너 형태로 하나 보여줘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런 사전 마케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중간 이후에 했었고요. 사실은 페이스북은 시작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해외 마케팅 분야까지도 정부 지원이 나오는 게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나요? 끝나고 나서 안 찾아봤습니다. 네. 한 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제품이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오셨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국가마다 선호하는 디자인이랑 특성 이런 게 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일단 중학반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한 거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아져서 이거하고 이 바로 전 제품은 여기에 각이 없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각진 것들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극도로 중학반에서는 그래서 중학반에서는 최대한 동글동글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쌍이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화이트가 있으면 블랙 버전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이다. 한 쌍. 두 개씩 사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유럽 쪽은 좀 사각형이나 이런 각이 좀 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자재 같은 것들이 조금 로우 머티얼이 들어가야지 선호하는 경향들이 목재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얘기인가요? 목재나 어떤 쇠나 메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부분이고 목재로 된 제품이 가지고 계신 거죠?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목업을 프로타이핑을 할 때 다 목재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차기에 리비전2를 염두해두고 미리미리 이런 베리에이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시장에 가져갔을 때 딱 쳐다보는 게 유럽 쪽 바이어들은 목재 형태 쪽으로 좀 많이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은 아무래도 메탈릭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견고한 단단한 느낌 실용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나라별로는 그렇고 대륙별로도 틀린 것 같아요. 대륙하고 섬나라하고 대륙은 조금 큰 스케일이 큰 거 좀 시끄러워도 큰 거 섬나라는 작고 조용한 거 이렇게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선호도도 좀 많이 갈리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희 나라는 예쁘게 예쁘면 되죠? 저희 나라는 제일 복잡해요?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브랜드 아니에요? 일단은 브랜드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뭔가 다른 기술이 좀 들어가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침투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매출 잘하는 데 없어요. 엄청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해외시장을 파악을 하시면서 개척을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또 한 대도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전시회나 이런 데를 가서 많이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기존 IT를 하면서 스타트업 개념으로 제조사업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이 조직은 스타트업의 사고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 방식이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스터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좀 많이 도입을 한 게 사실 이 제품이고 린 스타트업의 개념이라는 거는 MVP라고 해서 최소 요건을 가진 제품 완벽하지 않더라도 누구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정도 상태의 제품을 MVP라고 하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많이 시도를 하면서 컨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 목업만 가지고 6개월 동안 해외 전시를 다녔습니다. 목업 가지고 이 제품이 사실은 작년 6월 7월 그때 디자인이 완성이 돼서 디자인 목업이 사실 올해 3월에 런칭을 했거든요. 국내에 런칭한 거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제품 만들기 시작한 거는 올해 1월 달부터 금형 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였고요. 그 6개월 동안은 디자인 목업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깎아서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그 목업만 가지고 어떤 거는 메탈 느낌 어떤 거는 우드 느낌 이렇게 가지고 전시회 가서 사람들한테 바이오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우리가 이거 만들 건데 이거 만들면 이게 살 생각이냐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대였으면 괜찮겠느냐 여기에 무슨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전시회를 통해서 많이 만났죠. 그러면서 했는데 제일 그래도 컸던 거는 전시회에서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킥스타터는 사실 저희를 후원해 주신 분이 41개국인가 그래요. 전쟁이 그러면서 그거를 저희 거를 다시 기사로 퍼가지고 날라준 곳도 한 10여 개국 정도가 되고요. 그 바이오들이 전시장에는 오지는 않았어도 그런 킥스타터나 이런 매체들을 보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주시고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용도 사전 마케팅 용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시회보다는 킥스타터가 가장 강력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받았으면 제가 처음에 보고 이게 뭐지 그랬던 것처럼 녹색 펀디드 위드 킥스타터라는 그런 녹색 스티커를 전시장에다 제가 똑같이 여기다 붙였습니다. 아 그거는 그저에서 뭐 주나요? 인증을? 아니요. 신뢰를 주는 거죠. 구글에 보면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만 달성했으면 쓰는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스티커를 요만하게 안 하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 킥스타터에서 펀딩 받았냐 그렇다 성적 어땠냐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 좋은 반응이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배송을 해서 받은 고객들이 써준 레터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이어들한테 보여주면서 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아 니네 나라에서는 우리 제품 몇 개 몇 명이 후원을 해줬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라고 하니까 바이어들이 아 그러면 시장의 1차적인 검증은 됐네 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 스티커 대신 배너 있다만한 걸 붙여도 되잖아요 현수가 5m 5m 90cm짜리 5m 90cm짜리 붙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저희 제품도 이제 선전을 해야 되니까 아 안쪽에는 클레어도 붙여야 되고 킥스타더 광고를 해주고 옆에 그냥 옆에 이렇게 딱 하면 먼 데서도 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람은 차라는 줄 알고 차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지금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또 어려웠던 시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실은 IT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네 이 안에서 아무리 스타트업 조직이라지만 제조를 기반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서로 섞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이거를 새로 시작할 때 IT 직원들은 내가 나가서 열심히 개발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돈을 벌어왔더니 저놈 회사장은 어만드 돈 씁니다 라는 시각이 사실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냥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사실은 여기서 캐시카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신사업을 기획한 거는 또 맞으니까 빨리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여기서 성과된 걸 가지고 다시 IT 쪽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압박감 이런 게 저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재무적인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서 번 돈을 여기에다가 적어도 한 3년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확 떨어지면서 IT 쪽에 매출이 예전만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중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아마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작년이 이제 딱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킥스타터를 기준으로 해서 후에부터 이제 대만에서 터져서 한 달에 만 대 2만 대씩 얻어들어와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회사도 조금 재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 단계였고 스타트업에서 보통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 그게 저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IT 쪽의 매출도 시원스럽게 안 나오고 단가도 점점 떨어지고 이때 제조 쪽이 제대로 빨리 성장을 안 해주니까 엮었던 그런 고통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흐름상으로 보면 대만에서 만 대씩 이렇게 터져졌다는 말씀이신데 초창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뭐 저희가 이제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여러 군데 진출할 수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총판 계약 맺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이 소형 가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소형 가전에 대해서 어떤 마켓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섬나라를 추천하고 싶어요 섬이요? 일본이나 일본 인도네시아 제주도 같은 영국 이런 섬나라 왜냐하면 섬나라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일단은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생활가전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집이 집 자체가 작잖아요 작죠 그러다 보니까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 꼼꼼하고 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주칠 기회들도 더 많아지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스킨십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인 위생 뭐 집의 크기 뭐 개인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어떤 소형 가전에 포지션이 돼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섬나라 쪽을 추천합니다 먼저 하고요 네 그 트렌드로 보면 또 뭐 근데 그 소형화되는 트렌드는 많이 보이잖아요 경소박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은 네 마케팅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가격 조사를 한번 뭐 해본 건 아닙니다 인터파크나 이런 데 좀 두드려봤더니 국내에서 나와 있는 S전자, L전자 그 다음에 W전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코웨이, C전자 이런 데는 11평 기준으로 대개 보면 한 20만 원, 22만 원 정도가 이제 공기청정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에서 나오고 있는 미에어2 같은 경우는 직구를 하면 12만 원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행을 하면 뭐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를 보면 그거보다 아담하긴 한데 좀 작은 가격, 사이즈 그쪽은 이제 11평대, 10평대를 하는데 이거는 그거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청정을 하고 그러는데 가격 같은 거는 걔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격에 민감한 분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디자인의 컴팩트함이나 쌈박함을 과연 가격으로 가격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그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아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적들하고 싸우실지 그거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가격 경쟁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가격... 한 방이네 한 방 아니 나는 모든 공기청정기 여러 회사의 가격을 이번에 다 알게 됐어요 그 가격 경쟁력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목표 시장의 다른 가격 경쟁력이어야 되는 거에요 그냥 다른 공기청정기가 20만 원이니까 우리 것도 20만 원이어야 된다 아니면 그거보다 싸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좀 부족함이 많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에 들어가려면 얼마에 들어가냐는 그런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소매보다는 B2B 선물용 시장 쪽을 더 타겟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수출 쪽을 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내수보다는 수출 그리고 소매보다는 도매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저희의 고객은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고객들은 그걸 하는 벤더 아니면 수출하기 위한 수입상 바이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가격을 줘야지 된다 근데 대개 수출할 때는 국내 가격보다 한참 쌓아야 되잖아요 그쪽도 마지 노파일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기보다 더 어려울 터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영업 비밀 비밀이 안 되는 거 아닌데 하여튼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한테 정말 좋은 가격으로 줘야 사실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내수에서 받는 정도의 마진 그거는 포기해야 되고요 포기하고 박리담회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대 팔면 얼마 남지가 아니라 한 컨테이너 나가면 얼마 남지 이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이거 한 대 팔면은 뭐 한 2천 원 남는데 3천 원 남는데 그러면 못하고요 이거 한 컨테이너 나가면은 한 2천만 원 남네 그 생각을 해야지 수출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드웨어를 팔면 이제 필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필터가 또 계속 소비재가 소모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 같은 걸 해 주실 수 있나요? 조언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뭐 잉크젯이라든가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 하면 기계는 뭐 10만 원인데 더 비싸잖아요 토너가 근데 이런 리플레이스먼트 파트가 들어가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둔다든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중소기업의 어떤 공기청정기 중소기업이 만드는 뭐 예를 들면 프린터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그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가 내가 올해 샀는데 내년에 망해가지고 필터 못 사면은 이거 버리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어떤 마케팅 채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피디님이 질문 많이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촌이에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난 3번인가 4번 밖에 안해서 하시라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걸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일반 서민으로서 전기세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만약 이걸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했을 때 가정 전기 사용했을 때 가정으로 그거 저 도와주시려고 하신 제품이죠 저희 제품은 이제 그 필터의 특성상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000원이 정확한가요? 연간? 네? 연간 연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1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큰 게요? 작은 게요? 큰 게요 큰 거 이거 USB를 충전하니까 그것보다 안 되겠네요 이거는 최대 소비전력이 1W 밖에 안 되고요 저는 2.3W 이거니까 휴대폰 하나 충전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거는 41W 정도 돼요 2.5W는 진짜 15분의 1이네요 왜냐하면 다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기를 투과시키는 이게 촘촘해서 그물처럼 잡는 거거든요 필터로 잡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정전기 힘으로 끌어당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파리 잡을 때 파리채로 잡잖아요 파리채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보다 작으면 파리가 빠져나갈 거고 그것보다 크면 잡겠죠 그런데 저희는 파리 끈끈이라고 보면 돼요 파리가 와가지고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파리가 크든 작든 다 잡을 수 있는 거고요 파리채는 파리채에 나 있는 구멍만큼의 크기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적은 동력으로 바람을 잘 통하게끔 하니까 소음이나 어떤 전기요금 이런 소비전력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머릿빛 같은데 먼지가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전기 일어나고요 근데 0.1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보통 미세먼지가 0.3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3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건 어떻게 끌어당기죠? 그 공기 중에 먼지 중에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지들을 일단 공기들을 소통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통과되는 공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이제 잡아내는 어떤 강력한 견인력 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0.1 마이크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게가 질량이 작으니까 당겨지는 힘이 더 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작기가 쉽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 잡는데 이제 회사 간 거죠 네 미세먼지 잡는데 굉장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극초미세먼지까지 잡는다라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의 목표 네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목표는 제가 IT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제조를 했으니까 이거를 융합하는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뭐 기존에 제가 융합을 하겠다고 하면은 대부분 IoT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기질 측정하는 거하고 여기에 좀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휴대폰으로 공기질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대기업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대기업이 하지 않는 저희가 빨리 의사결정해서 빨리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참신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준비하는 것도 어떤 액자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은 차 찾는 기능이 있는 자동차형 공기청정기라든가 좀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그런 생활 속의 기능들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는 그런 융합된 기기를 만드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근데 뭐냐면 이력이 독특해요 뭐냐면 보통 IT 분야를 하신 분들은 IT로 끝을 내잖아요 근데 IT 하시다가 이 제조업의 매력을 깨달으셔가지고 제조업으로 오신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비슷한 생활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대학생들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IT 백그라운드가 된 분이든지 제조업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양쪽을 어울리는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조언해 주실 거 혹은 삶의 태도 준비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행력이죠 내가 생각한 거를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러면 해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목표하는 데까지 가보는 거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IT를 하시든 제조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그 본질이 같은 건데 거기서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이 IT냐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 제조냐 그리고 내가 뭘 더 잘 아느냐 그 차이인 거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차이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시작을 안 하시는 거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질러라 일단 지르는 거죠 그러려면 꿈을 높이 가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는 걸 하면서 꿈을 크게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떠벌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고 적게 잡고 보다는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창피해서라도 실행을 하게끔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실행력을 내기 위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나름의 방법대로 목표까지 가보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느냐는 중요하지는 않네요 네 오늘 CEO톱 122회 공기청정기 클레어를 생산 판매하시는 ATNS 그룹의 이원 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온라인 방송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오 오오 네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없다 아이패드가 없어서 네 진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컴퓨터 하실 거예요 네 네 저 여기에서는 매주 이러한 모임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5월 30일이죠 오장선 오강선 저자죠 리딩 앤 피트니스라는 주제로 있게 될 거고요 6월 3일 6월 13일 6월 6일이 네 네 그 다음에 우서밥 최상호 대표의 CEO톡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미리 그날 1일 MC로 하실 분들은요 온라인 시청자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고우성 PD께 매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쪽지 페이스북 쪽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날 1일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잘하시잖아요 두 분 네 네 별거 없어요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중간에 자를 때 조금만 자면 자마 주시면 돼요 하하하하 저 오늘 좀 더 잘 자를 거 같아요 네 오늘 하여튼 이렇게 120일 아주 귀중한 시간 참석해 주신 클레어 에이티엔에스 그룹의 이효원 대표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 한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한 말씀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까 지문의 마지막 한 말씀 아까 그게 마지막 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